아 혜연아 너 이번에 소식 좀 봤어? 아니 왜? 걔네 CF 찍어보고 안 들려고 안 했어 근데 진짜 좀 솔직히 좀 건드리기는 한 거 같아서 좀 티나져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차서 보여줄게 지금 나 잠깐 화장실 좀 아 진짜 예쁘다 완전 나랑 나이도 비슷한 거 같은데 진짜 완전 나랑 나이도 비슷한 거 같은데 진짜 얼굴도 예쁘지 돈도 많이 벌지 진짜 나도 이렇게 생겼으면 연예인 하는 건데 난 지금 뭘 하는 거네 진짜 난 지하철에 아 진짜 그냥 가봐 응 응 안녕하세요 옆에서 겹치켜보고 있었는데 되게 이모근도 뚜렷하고 예쁘셔서요 혹시 아들 연습생이세요? 네? 저요? 아니요?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뭐지? 혹시 연예인 해볼 생각 있어요? 인상도 좋으시고 소리도 좋으신 거 같아요 어? 아니요 괜찮아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연예인이에요 평생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? 아니요 저는 대박스타 소속사 아니죠 조하루라고 합니다 혹시 생각 바뀌시면 나중에라도 꼭 한 거 주세요 응 아 아 아 무슨 연예인이야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1년에 52여? 미쳤네 어떻게 CF 한편에 52여? 어떻게 CF 한편에 52여? 대박이다 진짜 아 내려보려면 진짜 얼마나 이래야하니 그냥 있잖아요 연예인이나 해봐 이거 다 때려칠게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? 네 여기 만나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습실이에요 원래 사무실로 오라고 해야되는데 사무실이 지금 확장하면서 인테리어 중이라서 직접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올테니까 앉아계세요 네네 혹시 차 짜보실래요? 아니요 괜찮아요 네 기다리세요 네 그럼 계약서 쓸까요? 아 근데 저 카메라 테스트 아니면 노래 테스트 그런 거 안하나요? 아 얼굴이야 요즘에 관리 다 받고 하면은 연예인들이랑 다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래는 저희가 다 트레이닝 시켜드리니까 상관없어요 아 네 그러면 트레이닝은 언제부터 시작해요? 일단 여기 서명하시고 트레이닝은 트레이닝비 여기로 입금해주시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진행됩니다 네? 트레이닝비요? 그런 것도 있어요? 얼마나 돼요? 트레이닝비는 원래 3천만원인데 회사에서 2,500 정도 부담을 하니까 뭐 500만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네 500만원이요? 50만원도 아니고 그렇게 비싸요? 비싸다니요 아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회사 가면 한 달에 500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저희 회사도 자본이 되니까 이 정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학생 일에서 좀 모아낸 돈이 얼마 없거든요 현주씨 생각해보세요 현주씨가 연예인 데뷔만 하면 CF 하나만 찍어도 버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CF캔 수지처럼 큰 돈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 벌건데 1년에 500만원 그 정도는 투자 못해요? 그 정도는 투자해야죠 안 그래요? 아 역시 그렇죠 어 자 그럼 얼른 여기 설명해주세요 여기랑 네 이거 하시고 여기랑 네 네 어 근데 이거 진짜 뭔가 괜찮겠죠? 아휴 괜찮죠? 아휴 괜찮죠? 네 어 아 아 소리랑 900만원 250억이 된담이 나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아 나 등록금 저축통장에 500만원 짜리 있지 그냥 500억 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습하고 있었어요? 네 이거 노래하고 있었어요 좀 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피부 더 상하겠다 괜찮아요 좀 쉬면서 하라고 음료수도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마시면서 하세요 네 현준씨 덕분에 우리 회사 점점 커질 거 같아 아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데뷔해도 되겠어요 저 방에 그만 할 테니까 이제 하고 있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데뷔라니 이제 CFKIN이 되는 거야 코앞이겠네 네네 아 데뷔 너무 좋아 네네 아 데뷔 네네 이거 밖에 있나요? 고춧가루 양념장 여기하고 석에 석에다가 쪼개당 확인해 볼게요 오 또치 네 똑같아요 석에다가 네네네네네네네네 석에다온나 봐 석에다온나 봐 dig Oh 다같아 뭐야? 정신 차려 어? 혜원아? 매니저님은? 매니저?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너 설마 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잡는 것도 모자라서 꿈까지 꾼 거야? 어! 맞다! 배틀풀이셨다! 어! 빨리! 늦었다! 빨리! 빨리! 좀 더 가! 몸이 없구나! 진짜 다행이다 하긴 진짜 못했네 연예인이 된다고 해서 진짜 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된다고 또 된다고 쳐봐 잘될 거랑 보장도 없잖아 생각해보면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